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여행 중에 내가 긴급하게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해서 돈이 필요할 경우 빠르게 입금받는 방법 아니면 또 가족이 예를 들어서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또 뭐 예를 들어서 저에게 빠르게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 나라의 통장을 개설해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는 플라스틱 카드, 신용카드라든지 캐시카드라든지 캐시백 카드 이런 걸 가져와야지만 현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시간에 그게 아니고도 간단하게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은 사실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웨스트 유니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로 송금을 하거나 돈을 받을 때 웨스트 유니온을 통해서 많이 돈을 보냈습니다. 그게 수수료도 세다. 그리고 열한 이유로 최근에는 은행 간 계좌를 주로 많이 이용하지 별도로 웨스트 유니온을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카카오뱅크, 너무들 잘 아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가 한국에 계좌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데 카카오뱅크라든지 또는 어플 중에 한패스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한패스. 카카오뱅크보다 한패스가 수수료가 더 저렴하거든요. 카카오뱅크도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일본은행, 일반은행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원화 계좌이죠. 그러니까 원화 통장에 카카오뱅크나 한패스에 연결을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조지아 현지에 왔는데 급하게 3,000불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저에게도 문의를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여기서 달러를 주시면 제가 원화로 한국에 있는 제 계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게 환치기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금액이 커지게 되면 이게 바로 외환거래법상 환치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떠난 지가 오래돼서 한국 계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제가 꼭 안내해 드리는 말씀인데 카카오뱅크 또는 한패스에 자기의 계좌번호에 들어가셔서 외환송금을 누르실 수 있습니다. 외환송금을 누르시면 한화를 자동으로 달러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3,000불을 받고 싶다. 그래서 3,000불을 하면 조지아의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여권번호, 나의 여권번호와 그리고 내 영문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 영문 이름과 내 여권번호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현지에 있는 현지인에게 보낸다. 그럼 똑같습니다. 현지인 아이드 카드 넘버와 영문 이름만 있으면 바로 그 친구에게 돈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또는 해외에 있는 가족이 여기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의 영문 이름과 여권번호만 찍어서 송금을 누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적코드라고 그러죠. 트래킹 넘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M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번호가 나오면 그 조지아로 그 번호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게 송금 3,000불을 예를 들어서 송금했고 수수료는 얼마다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내용에 트래킹 넘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장번호라고 그러겠죠. 송장번호. 송장번호가 나오면 그거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 만약 내가 했다. 그럼 내가 그 번호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웨스트유니언이 되어 있는 은행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조지아의 모든 은행은 웨스트유니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은행에 가시면 그 송장번호를 알려주고 내 여권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그거를 보고 은행에 따라서 거기에 등록을 하고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바로 찾아줍니다. 그런데 한 은행에서는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 번 받는다. 그러면 처음에 내가 갔던 조지아 은행에 A라는 은행에 가서 세 번 찾는 게 아니라 A은행 한 번, B은행 한 번, C은행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뱅크나 한패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보낼 때 5,000불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한국에서 제 달러 계좌를 보낼 때 많이 빠지는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50불 이상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패스나 카카오뱅크는 5,000불 정도 돼도 10불 미만이 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찾을 때 보내고 10분도 안 걸려서 바로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략 유학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 있는 내 계좌에 있는 돈을 카카오뱅크 또는 한패스라는 어플을 통해서 달러로 해외 송금 이렇게 누르게 되면 내 이름과 내 영문 이름과 내 여권번호만 있으면 돈을 보낼 수 있고 나는 내가 돈을 보내자마자 바로 현지에서 정말 10분도 안 돼서 바로 가서 여권 등록번호 그러니까 송장번호만 보여주고 여권을 제시하면 통장 없이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행 오셔서 소매치기를 당하신다든지 또는 지갑을 잊어버리셨다든지 그런 경우에 당황하셔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이 급한데 좀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 그럼 내가 원하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부차한 얘기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또는 한패스를 통해서 바로 나 자신한테 보낼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에게도 또 한국에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저에게도 보내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현지인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어렵다. 그럼 그 친구에게도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유니어를 많이 이용합니다. 가족당 한 명 이상이 다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돈 보내고 돈 받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해외에 있을 경우에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